한편 배달을 나간 대상은 매번 그를 괴롭히는 치매에 걸린 쌍절곤 할아버지를 마주칩니다. 어설픈 솜씨에 날아가버린 쌍절곤. 죽으러 간 덤블러머에선.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곳에 있던 건 바로. 싸늘하게 굳어있는 여자의 시체. 그리고 그 주변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물건들. 평화로운 동네에 나타난 시체의 정체는. 나이는 24살. 직업은 어린이집 교사고요. 혼자 살고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다닐 거예요. 피해자랑 아는 사입니까? 저희 마트 단골이에요. 진송아파트 3동 403호 본보현 씨. 연락처는 010-135-6674. 단골들을 원래 그렇게 다 잘 알아요? 어 저기 단지 앞 마트 사장 아들인데. 이 동네 터줏대감이야. 아무리 터줏대감이라도 지나치게 많은 걸 알고 있는 대성이 영 의심스러운 경찰. 한편 배달을 나간 엄마는 쫓아내던 아가씨가 마음에 걸려 찾아오고. 어떤 변태XX가 남의 택배를 뜯고 XX이야. 그때 집앞에서 마주친 한 남자. 저랑 같이 좀 들어가 주실 수 있나요? 왜요? 만약에 집에 있는데 잠수 탄 거면 남자 혼자 불쑥 문 따고 들어갔다가 오해받을까 봐. 알고 보니 세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왔다는 부동산 사장님.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이 발견한 건 바로 마트를 찾아왔던 아가씨의 시체였죠. 비상한 기억력 덕분에 용의자로 몰린 대성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10년간 공무원 준비하다 실패하고 부모님 장사를 돕고 있고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아니 왜 범인을 안 잡고 엉뚱한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러세요. 상처뿐인 경찰 조사 이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대성. 이제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의 쇼핑 목록을 단서로 나름의 수사를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단골인 동네 아이가 가져온 분실물. 근데 이거 누구 건지 알아요? 이걸 왜 일로 갖고 와서. 슬리퍼 주웠다고 경찰서 가는 건 좀 그렇고 해서요. 여기 분실물 코너에 놔도 돼요?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살해당한 여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 근데 너 이거 어디서 주웠어요? 성당 마당에. 성우마리아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 언제? 구석계요.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성당에 찾아온 대성. 그는 그곳에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알약을 발견하는데요. 게다가 의심스러운 살색 스타캔까지. 살색 스타킹을 찾는 사람이 또 있었으니.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살색을 안 갖다 놔? 요즘 사람들이 살색 잘 안 신어요 어머니. 젊은 여자들 다리만 다리고. 내 다리는. 내 다리는 뭐 조기야. 이거는 살색 있는데 어머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거 신으라고? 응? 이건 신으라고 땡기면 이미 망사야 망사 망사. 진상 손님의 스타킹 클레임에 문득 사체의 목에 남겨진 흔적이 떠오른 대성. 스타킹의 탄력이 종류별로 다르다면 이 찢어지지 않는 스타킹은 아마도 범인의 살해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 왜 시키지도 않은 물건을 자꾸 갖다 놔요. 살해당한 여자의 집에 배달된 물건 중에도 스타킹이 있었죠. 범인은 아마도 마트에서 이 스타킹을 사간 사람들 중 한 명. 이게 뭐야? 살해 도구. 건배 씨가 신었던 건 아닐 거야. 항상 커피색을 사갔거든. 이건 살색이고. 야! 오빠 그날 경찰 오기 전에 현장에 손댔어? 그거 내가 성당 앞에서 주웠는데 이것도 같이 주웠어. 현장에 떨어져 있던 거랑 똑같은 거 맞지? 그런데 맞춰지지 않은 퍼즐 한 조각이 있었죠. 이건 물 마트에서 안 파는 건데. 현장이랑 성당 앞에 있던 알약은 뭐래? 알약 노노, 사탕임, 비타민 C, D, 하민. 현장에 흩어져 있던 게 알약이 아닌 사탕이었다니. 대성은 그것과 똑같이 생긴 사탕을 마트에서 발견하죠. 이거 이 부근에서 우리가 독점 판매했어. 여기 이산하는 사람이 니네 아빠한테 그 뭐냐? 그 CM송? 그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대량 계약했어. 이 사탕을 납품하는 업체가 뭔가 수상해도 많이 수상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도. 어디서 봤어? 딱 그 할아버지네. 할아버지? 그 미친 할아버지 막 맨날 쌍자만 이렇게 막 돌리는.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인 걸까요? 대성은 쌍절곤 할아버지를 찾아오는데요. 이분 어디 가셨습니까? 어? 방금 전까지 계셨는데? 이분 나이 이게 맞아요? 52세? 네. 한 날 분명히 나한테 82이라고 진술했는데? 느낌이 진짜 이상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쌍절곤 할아버지라 부르자마자 움츠러드는데? 이 목걸이!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위조집회 사건으로 잡혀갔던 바로 그놈입니다. 그렇게 수상한 쌍절곤 할아버지를 목전에 두고 뭐라도 해야겠기에 긴급한 순간에 나와버린 비누방울? 당신 누구야? 정체를 들키자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과연 그는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평범한 동네에서 발생한 의문의 살인사건. 범인은 명수증 안에 있다. 과학수사도 함정수사도 뛰어넘는 신개념 마트 수사. 계산기 두드리면 다 나와. 슈퍼코맥 수사극. 살인자의 쇼핑 목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